마다며 밥 피고지 돼지 복자이 차고벽 카치치 림이 어떻게 알았어? 너는 러스카치인가요? 여러분 여러분 이거 경아 많은 분이 물어봤는데 경아는 러스카치인가요? 러스카치인가요? 마사님, 누구야? 여러분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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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인스타그램은 nickpacmeri 러스카치인가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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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러스카치인가요? 러스카치인가요? 저에게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러스카치인가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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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одного 러스카치인가요? 러스카치인가요? 많은 ganhar 많이 통해 그래서 마사 오늘 준비되어 몇 가지 러스카치인가요? 제일 큰 러스카치인가요? 러스카치니 ór이 제가 어르신을 많이 들었어요 제가 어르신을 많이 들었어요 너도 어르신을 많이 들었어요 제 부모님과 제 부모님이랑 제가 어르신을 많이 들었어요 오케이, 가자 아냐 아냐? 아냐는 뭐라고 말할까? 아냐? 나 아냐? 아냐, 할머니 할머니? 너무 다른데 할머니 아냐 아냐 아빠 아버지 아버지 그래서 부 Knight 엄마! 유 ridic 할아버지 나는 이거 알아 시술睡لا 할머니 밥을 밥이라고 해 알아요, 이건 리스 밥을 밥이라고 하더라고 밥이 먹었나? 밥이 먹었나? 이렇게 지금 한국어로 밥을 먹었나? 이건 리스입니다 밥이 물 밥 많이 먹어라? 은호가 고소해요 밥이 밥이니까 물은 물 리스 이 바다 김치 김치 아니야? 김치 아니야? 네, 아니야 잘 모르겠는데 김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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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찰떡 찰떡 리스의 비롯이 네, 찰떡 어떻게 알았어? 찰떡 먹는 건 잘해 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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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간에 된장 소이베 파스타 아! 된장 어떻게 알았어? 한국어로 먹어야 됐다 지금 랩 읽어봐 고추장 지금 랩 읽어봐 고추장 고추장 어디있냐 세상에 그런 음식이 어디있냐 고추장 김치 고추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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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역이가 돼가지고 미역이 빨리 말하면 미역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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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카삭시키지 시래기 뭐지? 샤모리 생선 아니야? 리바 시래기 시래기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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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라블리아 이거 시래기 훈초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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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교자 교자는 우리나라말이 아니잖아 오스트리소스 오스트리소스 스킬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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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채 잡채 너무 다르다 훈초자 죄송합니다 차구비 난 이거 알아 내가 알 만한거야? 아니 진짜 몰라 멀티культур의 생애 이거 남의 훈초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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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겹살집 된장찌개 스킬랩 훈초자 훈초자 피고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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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지 훈초자 빵 이게 만두빵이야 마르코차 마르코차 이거 러시아 음식점에서 많이 먹었어 내가 제일 싫어하는 음식이 뭐지? 김밥에서 내가 뭐만 빼먹고 먹지? 뭐라고 응 anal의 마드바이 마드바이 엄맘 엄마 아 아빠 아빠 엄마 아버지 그 화장실은 저것이 이가 제아들은 아들아 그가 제아들아 제아들은 아들아 네 마댐야 마댐야 아니 아들아 마댐야 의자 그래서 다른 남자들 아들이 고모 고모가 왜 마디아버야야? 아저씨 아저씨가 아가에서 나올 수도 있어 아저씨가 아저씨가 나올 수도 있어 아뇨 너는 이거 부르셨어? 우리는 많이 사용해요 만약에 어머니가 30살을 부를 수 있어요 보통은 어머니가 30살을 부를 수 있어요 만약에 어머니가 30살을 부를 수 있어요 만약에 어머니가 30살을 부를 수 있어요 정말 어려워 근데 너무 어려워 나의 모양이 비슷할 것 같아 아니요 아저씨가 아저씨가 비슷할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 감사합니다 아저씨가 좋아요 저희가 이렇게 영상이 좋아해서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을 해주세요 저는 마시의 instagram 마시의 영상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제외한 아깝게 아저씨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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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으세요 안녕 안녕 안녕